얼음을 무진장 좋아하는데요. 보통 먹으면 우두둑게 먹으면서 거의 음료수컵 한 통을 가득 채워서 먹거든요. 얼음을 많이 먹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젊을 때는 기가 왕성함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대개 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문제가 약이 된답니다. 우리 몸에는 장기에 따라 음양호행의 기에 엄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위와 비장은 토기이고 강과 담은 목기이며 기관지와 폐 대장은 금기이고 심장은 화기이며 신장과 방광은 수기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음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수기를 엄청 많이 몸 안에다 부어넣는다는 것이니 위장의 토기는 마치나 밭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인데 물을 많이 붓게 되면 밭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대장의 금기도 물을 많이 담아놓는다면 쇠가 물에 담겨져 있을 경우를 보면 녹물이 나고 해서 금기가 빠짐으로 대장이 약해지지요. 그리고 화기로 유지를 하고 있는 심장은 어떤지요. 물로서 불을 끄는 현상인 이 심장에도 좋지 않지요. 이렇게 장기마다 영향이 간답니다. 얼음을 많이 섭취하시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위가 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이 대장이 되는데 대장은 수의 기가 설하게 되어 약해져서 설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답니다. 젊어서 잘못되면 늙어서는 고치기가 참으로 어렵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